타워레코드 타워레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준기입니다 오이사시부리 되쓰네 이준기 되쓰 안녕하세요 타워레코드 시부야점 리뉴얼 오픈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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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써 2주년이 됐군요 정말 많은 분들께 좋은 음악을 선물해주셨을 타워레코드에 다시 한번 축하해 말씀드리면서 11월 21일 저의 새로운 앨범이자 새로운 선물인 X-HALE이 발매됩니다 이번 앨범 내용은 항상 그렇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A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마이레이디라는 생각을 가지고 앨범 녹음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바로 여기 타워레코드 시부야점 스페이스 하치카이 에서 3천명을 정말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모두모두 초대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관계로 3천명을 이렇게 초대하게 됐습니다 하이터치 행사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일본에 계신 가족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11월 30일은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오래오래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뉴 앨범 엑스 헤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여러분의 배우 이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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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